으아아아악! 우와아아악! 다 틀 수 없어! 에이... 170 기준으로는 45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거 이제. 65가 어떨 거 같아요. 내가 기임 받는 그런 느낌이죠. 저는 마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55가 어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5가 좋아해요. 45는 일단 너무 말랐어요. 저는 마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45로 하겠습니다. 저는 까빠가 있는 65.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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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샘, 샘, 샘. 키도 흔들지 않나요? 171를 아까 말했잖아요. 눈을 어디다 두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마르셨어요. 한 대 치면 좀 날라갈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은 높이 잘 받는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요. 이건 뭐예요? 어깨 라인이 완전 치끄러운데? 백허가 매력을 못 매신데. 보호해주고 싶어요. 와, 다리가 엄청 매력이죠. 바지 입으실 때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허리가 이렇게 잘록 가신 거에요? 나 진짜 개미홀인 줄 알겠어. 나 몸매가 진짜 좋으셔. 내 말이 있는데 그 말이야. 골반 라인, 허리 라인. 마르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 옷을 선택할 때 구애가 없다? 아 그치.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요. 단점은 스몰도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럼 마르시면 유아용 같은 것도 맞을 때도 있어요. 호드나 학생의 옷은? 그러면 혹시 잼민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뭐 하세요? 어 필라떼스 하고 있어요. 필라떼스. 주로 옷 입으실 때는 어떤 방법을 입으시는지? 테니스 스커트나 크롭티 많이 입고. 혹시 팔목 한 번 찍어봐봐요. 뭐야 진짜로? 편하게 없으신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자질인가요? 먹는 거에 비해 안 찌는 것 같아요. 백으로 해도 되나요? 되게 얇으세요. 잘생겨요. 개하는 습격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장면. 로망이거든요. 다리 하다로서 똑같은 것 같아요. 부릉부릉! 어? 오토바이잖아? 조심해! 괜찮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살 것 같은데? 짜잔! 짜잔! 오우 확실히 간치가 있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분이야. 제가 생각하는 워너미 그게 아닐까. 이제야 살짝 인간계로 들어온 느낌?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통통함도 안 했는데 적당한 머뭇이네요. 다리가 두꺼져요. 허벅지가 탱탱해졌다 할까? 전체적인 볼륨이 다 받았다. 양지네요. 핏도 인간답게 잘 받을 것 같아. 아 뭔지 알아? 몸매가 상당히 좋으세요. 바스트 쪽이 적당하시고 골반도 예술자. 탁! 강력합니다. 위험할 뻔했다. 확실히 힙이 장난이 아니야. 딱 따라 붙는 바지를 입었을 때 골반이랑 힙 라인. 혼나지. 헬스장에서 볼 것 같은 예쁜 눈이 뒷모습인 것 같아. 운동 같은 거 하시나요? 헬스. 아니 내가 말했잖아. 딱 벌어져 있었어. 지금 본인 몸무게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좀 더 빼고 싶어요. 안 빼서 충분한 애니당. 이미 완벽합니다. 이 몸무게의 장점 같은 거 있으세요? 있을 거니까? 그 단점은 완전히 마른 건 아니어서 옷을 입으면서 통통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옷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저는 스키니의 힌티? 와 진짜 끝났다 이거. 진짜 남자도 다 뽑가 싶어. 앞으로 안아주세요. 얼굴이 이렇게 토마토 된대. 이게 딱 안 왔을 때 얇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깨만큼 벌리고. 어 어깨. 안 뜻이 안 됐어. 이렇게요? 무릎 너무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 두 분이랑은 확실히 다르시다. 헬시하시다. 건강한 느낌? 처음에 숫자만 들었을 때는 통통하시고 큰 이미지를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몸무게에 비해서 말라 보이셔서 약간 놀랐어요. 글래머스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눈임 같다. 힙 쪽이 굉장히 크시고 콜라팡 보면 저렇게 돼있어서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빡 돼있고 빡 돼있고 빡 돼있고 빡 돼있고 그래서 걸크러쉬하지 않을까. 등이랑 어깨 라인이 넓으셔가지고 퀴즈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을까요? 헬스. 역시. 그렇지 않았다 말했잖아. 운동. 트레이너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해도 될 것 같은데. 65kg에서 체육을 유지하고 계신데 좋으신데? 건강하다. 전점은? 팔뚝살, 허덕살 세고 싶고. 완전 65kg 만의 매력이긴 한데 여긴 되게 만지고 싶어하는거. 제가 상대에.. 발 칠 때 200가지 쳐 봤고 벗어본다. 던져볼래? 오! 나 진짜 깜깜해. 200이 이유가 있어. 저하고 스쿼트 이러면 좋아 좋아. 서두에 이렇게 쳐 보네. 안아주는데 제일 좋았어요. 다 칠 수 없어! 아 안돼 절대 못 줘 진짜. 아 이거.. 오! 나 헬스천 느낌이었을거 같아. insight 파이 없고? 여기는 다 미인을 마시나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 봤을 때 나는 딱 느꼈어 훌라 병 뭔지 알아 그치마하면 등지가 클 쉽지 않을 거잖아 몸무게에 비해 아담해 보이시ذا 귀여우실 것 같아요 다리에 비해 허리가 굉장히 얇으셔서 저도 힘, 수능,orr 같은 느낌 놀랐습니다 등판이 예술이신데 딱 벌어졌어. 허리는 얇으시고 다리 라인까지 가시는 게 굉장히 예쁘신 것 같아요. 폐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키가 더 큰 느낌? 뭔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운동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댄스를 좋아하고 그냥 걷거나 뛰는 것 정도? 상처받는 것 같은 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상처되는 게 많진 않았고 75kg만의 장점이 있다. 여성스러움이 통통해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단점 같은 것도 있나요? 여자가 75kg다라고 하면 엄청 놀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해요. 저는 지금 막 눈독해요. 평소에 옷은 어떤 스타일이죠? 허리랑이 잘 드러나는 원피스 같은 거를 주로 입어요. 제가 백허그 해도 될까요? 네, 네. 진짜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여자친구라고 하면 맨날 부쾌하고 싶은? 부축 이런 거 해주세요. 제가 걸어드리면 될까요? 응.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느낌이 뭔지 알아? 스테이블. 볼 해볼게요. 이렇게 한쪽으로 놔줘야 돼요. 엉덩이 나오면 제일? 네 맞아요. 허리가 좀 아파요. 아파요.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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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는 굉장히 얇으시는데 비율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상형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요 운동하는 사람이 좋고 등치는 좋기 때문에 알게 돼요 까빠 55 너무 마르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딱 중간에 55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를 운영하고 있는 여리여리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해서 이 여리여리티를 만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날씬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다다로 운영하고 있는 다다라고 합니다 여성 쇼핑몰 다크벨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눌러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르니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채은이라고 합니다 인스타도 하니까 많이 눌러와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유튜브는 해미대장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오시면 제 화보 촬영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눌러와주세요 아니요 요가 insan의 하루 Anymore 여성 쇼핑몰 여러분 나머지 여기다 응원한 그럼 안보이세요 음원한